한국 육상의 간판 스타인 김구경 선수가 남자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. 광주시청 소속인 김구경은 오늘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제45회 KBS 배 전국 육상 경기 대회 남자 100m 중결승에서 10초 1, 3일 기록해 2015년 광주학위 유니버시아즈 대회 때 자신이 세웠던 종전 한국 신기록을 0.03초 앞당겼습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오는 8월 열리는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출전 기준 기록인 10초 1, 2에는 미치지 못해 오는 27일 코리아 오픈에서 재도전에 나섭니다.